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남양주시 을 예비후보였던 김동문입니다. 낙천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제가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언짢기도 하시고 또 화가 나기도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흐물이 많은 저임을 잘 아시면서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린 것은 없는데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아 한편으로는 저의 40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이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헤빌리지 살림교회 성도님들 참 목사가 이렇게 정치하겠다고 나서는데도 등을 돌리시기 보다는 응원해주시고 또 그런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가족이 되는 이런 성도님들 저는 그 성도님들을 뵈면서 정말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젊은 오빠로 부르면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할머니들 너무너무 참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두려웠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인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또 우리 센터 어르신들이 우리 센터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교인도 더 늘고 우리 센터라도 어르신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마음의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또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제가 넘어졌을 때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제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저의 등을 두드려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40년의 세월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렇게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김동문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40년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또 고마운 사람 제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제 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선뜻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30여 년의 세월을 살아볼 동안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고 또 한 뜻을 품고 3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내는 저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면 신앙적 명분이 있는 길이라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아내는 제 옆에 서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는 하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누가 부부가 아니랄까봐 저도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생사를 담은 책을 써내면서 저의 험한 과거들을 낱낱이 밝혀드렸습니다. 그때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영혼의 자유로움 때문에 또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할 용기를 낼 수도 있었겠죠. 이번에 정치에 참여 역시도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놓아주고 싶었고 어렸을 적에 그런 과오들이 40년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제가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사회적 약자의 버스로 살아보던 중에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제 30년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륜을 되살려서 정치계에 진출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법안들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용기가 저의 신앙적인 답을 얻은 데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용기를 제게 드러넣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보다 나은 매일을 연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서 자수성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저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나의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아비는 자수성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잔소리도 늘 하죠. 이제 그렇게 적어도 저에 대해서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열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연 사람이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희희낙락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2 제3의 김동문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 용기를 풀어넣어 줘야 된다. 이런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패자였던 제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했을 때 제 가슴에 불이 붙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지만 결국은 낙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낙천이 개혁신당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에 양당에 자기들만의 류의계에 갇혀 있어서 권력 다툼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당과 같지 않고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인데 아무리 오래전에 과오라 할지라도 저같은 사람을 공천을 준다라는 것은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은 사람 아무리 열심을 냈었던 저라 할지라도 저같은 사람을 컷오프 시키는 것은 개혁신당 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저의 오래전에 과오로 인해서 공천 부적격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배제하셔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배제되었을지라도 똑같은 열심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공천심사 면접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여러 지도부 또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한 대 모아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허당 특유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돕겠습니다 따라차차 아멘